자, 테마 6보죠.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가장 중요한 법령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법. 이건 무조건 외워서 여기 나오는 건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된다. 자,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 기업 구조적 리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야죠.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얘는 실체형 회사. 그래서 직원이나 지점을 둘 수 있더라.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운영하더라 라는 거고 실체 회사니까 법인세를 내더라 라는 얘기고 자, 이 두 개는 명목회사니까 직원도 없고 지점도 둘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명목상 서류만 갖췄으니까 실체 투자한 부동산은 운영관리를 누구에게 맡긴다? 자, 자산관리회사에게 맡긴다 라는 거고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이때 자기관리 리치는 자기관리 리치는 직원을 두고서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운영관리하죠. 이때 이제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딱 규정해놨는데 첫 번째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3년 정도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지식 쌓는데 3년 이론을 정리하는데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될 수 있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석사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의 소지자는 공부 5년 정도 했다고 인정해줄 거니까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될 수 있다.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이때 여기에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예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 가장 중요한 숫자. 설립자본금은 533. 최저자본금은 755. 70억, 50억, 50억. 533, 75.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죠. 시험 문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자, 주식배당. 이익배당을 얘기하는데 주식회사니까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대부분 다 돌려줘라 주주에게. 그런데 명목상 회사는 따로 돈 필요한 거 없으니까 대부분 돌려줘. 90% 이상 돌려줘라 라는 얘기예요. 90% 이상. 그런데 자기관리는 직원을 직접 두고 직접 운영돼야 되니까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익을 다 돌려주면 나중에 급해서 사업이 위험할 수 있으니 50% 이상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령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하나 좀 주의해야 되고. 자, 현물출자와 자산구성인데 현물출자는 처음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때 현금으로 현금출자해야지. 물건으로 출자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언제만. 설립할 때는 현금 필요하니까. 현물출자가 언제 불가능하다? 설립할 때 불가능하다. 설립시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설립시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언제는 가능해? 현금 충분하면 현물출자도 괜찮아. 최저자본금 70억, 50억, 50억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출자도 가능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설립시가 빠졌네요. 여기서. 설립시 현물출자 불가능하다. 자, 자산구성이 요즘 감정평가사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산구성에서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상이라고 나와야 되고. 부동산 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등에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등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등이면 몇 프로? 80%. 70%와 80% 차이 기억해놔야 돼요. 부동산은 70% 이상. 부동산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부동산 등을 얘기하니까 80% 이상. 자, 주식회사니까 주식제한이 있어요. 주식제한.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된다. 반절까지만 갖고 50%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가 불가능하다. 주식공모, 공개모집, 상장해서 일반 사람에게도 발행을 해줘라. 이때 인가나 등록을 하는데 얘는 인가하고 얘는 두 개는 등록하죠. 그래서 인가나 등록 후에 2년 이내에 30% 이상. 2년이 3 이렇게 되었어요. 2년이 3. 2년이 3. 자, 그런데 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기업 구조조정 리치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보니까 나라에서 권장을 하죠. 그래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인 소유 안도나 일반 공모를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가장 압축해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정리된 거니까 정리하고 질문 한번 보죠.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하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이익을 얻을 수 있죠. 매매 차이 얻을 수도 있겠지. 주식 투자했으니까 배당이. 이때 배당을 이익받는 거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90% 이상 배당해야 되고 자기관리는 50% 이상 배당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장점은 일반인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원래 부동산은 고가성이니까 뭐 몇십억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하나 사도 부동산 투자한 꼴로 투자한 거가 되니까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주식으로 투자하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따르대. 특별법이니까 이걸 제외할 때는 무슨 법? 상법을 따른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 당연히. 미공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질문도 좀 나왔어요. 당연한 얘기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미공개 정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4번에 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직원을 두고 직원을 둘 수 있죠. 직원 둘 수 있고 자,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다. 실체형이죠. 직원을 직접 두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수정은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가? 아니죠. 자기관리는 실체형이죠. 얘는 실체가 있지만 얘는 명목상 회사죠. 위탁관리와 기업구수정은 명목상 회사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등기류부터 10일이내 대통령 조선한 바에다 설립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지문을 10일 설립등기류부터 10일이냐 이런 거 설립보고서를 해야 되냐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자기관리가 국장에게 뭔가를 보고해야 되죠. 뭘 받으려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니까 인가를 받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수정은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등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립보고서 그 뒤로 3개월 이내에 현황보고서 그 다음에 인가신청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외울 건 없고 자기관리가 국장에게 인가권자가 국장이니까 인가하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시비를 속여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게 국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나오면 안 돼요. 인가권자는 금융위원회예요.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 금융위원회. 인가권자는 국장. 이렇게 두 개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장에게 인가받는다. 또는 여기에 위탁관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기업구수정 위탁관리 나오면 안 돼요. 자기관리만 인가를 받는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국장에게 인가신청 절차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인가신청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고 9, 10월 달에 내가 완벽하게 좀 더 더 어렵게 나와도 맞이겠다라고 할 때 좀 더 그때 설명해 줄 거예요. 7번에 위탁관리는 명목상 회사니까 본점은 둘 수 있는데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공간에 상관위만을 둘 수 없다. 명목상 회사니까. 위탁관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통제 기준이래요. 직원이 있어야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관리는 명목상 회사죠. 위탁과 기업구조정은 직원을 둘 수가 없어. 그럼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되는 건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 자기관리. 그다음에 위탁받아서 부동산 운영관리하는 거. 운영투자관리하는 거 어디? 자산관리회사 위탁받아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의 위탁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자산관리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직원 있는 데가 얘 두 개예요. 구분해보죠. 자기관리는 자기관리 리츠는 투자 운영할 때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라고 나왔어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 어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이지. 자기관리는 아니죠. 지문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 10번에 보니까 자기관리는 이라고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사하고 개발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배부받는 여기에 명목회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명목상회사 그럼 얘는 자기관리가 아니라 뭐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라고 나와야 돼요. 기업구조정 리츠 여기에 기업구조조정 리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리츠는 기업구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도 많이 해요. CR 리츠라고도 해요. CR 리츠 기업구조정 리츠 기업구조조정의 명목상회사는 기업구조정 리츠라고 대부분 차지하는 게 기업구조정 리츠고 11번에 보니까 기업구조정 리츠는 실책 없는 명목회사로 명목회사니까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고 현물출자에 설립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본금을 갖춘 다음에 70억 50억 50억을 갖춘 다음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기관리에 설립자본금이라 나왔어요. 그냥 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이고 설립자본금은 무조건 설립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533이니까 자기관리니까 5억원 이상으로 한다. 맞죠? 14번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533 이거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어. 이런 거 답으로 대면 무조건 땡큐하고 나무의 짐을 안 입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533 자기관리는 최저자본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에 최저자본금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755니까 70억 50억 50억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최저자본금은 얼마? 50억원 이상 755 이렇게 나머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인간화 등록을 받은 다음에 6개월 지난 지점에 이 6개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외우려고 생각할 필요 없고 70억 50억 50억이 중요한 거예요. 533 755 17번 보죠. 제가 보니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어디에? 어떤 회사? 자기관리에 얘만 직원을 두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나왔어요. 부동산 관련 석사기 이상의 석사 이상은 공부 오래 했으니까 해당 분야에 몇 년? 3년 이상이죠. 소지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어디에 자기관리에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조항 물론 나중에는 또 세 번째 조항도 얘기해 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조항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 번째 조항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9월달 넘어갈 때 제가 한번 정리해 줄 거고 이 두 개는 자기관리 리치의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위탁관리에 주주 1인 나왔어요. 이 주주 1인 주주 1인 나오면 한 사람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반절 초과할 수 없어요.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주의가 하나 나오는데 기업 구조정 리치는 기업을 구조정 도와주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줬죠. 주식 제한이 없어. 그래서 이 제한은 CR 리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거예요. CR 리치는 주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주주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반절 초과할 수 없다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 구조정은 얘는 면제시켜줬어요. 자기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관리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특별결에 따르면 해당 연도 이익의 50% 이상으로 이익 배당을 정한다. 맞죠? 다른 데는 90% 이상을 줘야 되는데 자기관리만 얼마? 50% 100분의 50% 이상을 이익 배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금융위원회 얘가 중요한 거예요. 금융위원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금융 관련 감독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복을 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리감독기관은 어디다? 금융위원회 인각권자가 나오면 국장 관리감독기관 나오면 금융위원회 전에 우리가 금융위원회 나올 때는 LTV나 DTI에 기준을 정한다고 했죠. 기준을 정하는 것도 금융위원회 21번 보죠. 자, 끝난 게 다음에 최저 자본 준비기관이 끝나대요. 이건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자, 총자산의 몇 프로 이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이어야 한다라고 나왔어. 건축적인 거 포함하고 부동산 등이 없죠. 현금, 부동산 관련 증권이 없어요. 부동산만 나온 거죠. 몇 프로 이상? 70% 이상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사에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 말고 부동산, 현금, 부동산 관련 증권 나오면 8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빌 수 있지. 자금 차입할 수 있지. 물론 얘는 지분금융이니까 자금을 주식 발행해서 모으는 지분금융이지만 운영하다가 돈 필요하면 은행한테 돈 빌릴 수 있죠. 얼마든지. 자산의 2배 이내로 빌릴 수 있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특별거를 거치면 10배 이내로 빌릴 수 있더라. 라는 얘기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가 있냐 없냐 라는 거예요. 합병 가능해요. 근데 끼리끼리 합병해야지. 전혀 말도 안 되는 회사와 합병할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끼리만 합병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부동산회사끼리는 합병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